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본 안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유명 소설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을 먼저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반감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린 겁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일 관계를 고찰하는 이웃 사람이라는 제목의 연속 기획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히라노는 한국에 대해서라면 무조건 반감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론들이 있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문을 읽지 않은 사람은 방송에서 말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결문을 읽고 충격을 받을 거라며 한국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피해자들이 처했던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어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통하기 어려울 거라는 고베 대 다마타 교수의 분석도 함께 실었습니다. 지식인들의 비판이 터져나오면서 약간의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것도 풀어야 할 책임도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등 돌리고 살 거냐는 일본 내부의 비판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